지금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3중고가 아니라 10중고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허긴폭락, 남북관계의 이기, 나토에 가는 바람에 세계안보이기에 편승, 거기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든지 이런 범사회주가의 교육의 이기, 경제의 이기,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의 이해 못할 행각으로 인한 또 망언과 망말로 인한 국민들의 화병의 이기, 10중고. 그런데 답답한데 어디 글 쓸 데도 없어. 청와대 청원 전격 폐지, 비공개로 국민 제한 받고 있고 심지어 바람을 줄여있는 용산공원에 와서 직접 넣어야 돼.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11중고. 답답한데 어디 화병 걸렸는데 어디 글 쓸 데도 없어. 11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속보로 전해진 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매일마다 출근할 때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약식 회견을 하죠. 기자회견과 만났는데 오늘은 9시, 원래 출근하게 되면 9시 좀 넘으면 속보가 떠요.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정이 있나라고 했는데 도어 스태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두 달에서 사실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딱 잘한 게 어찌됐든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도 매일 또는 종종 답한 겁니다. 그때마다 망언과 만말이 나온 것은 큰 문제죠. 최근 망언, 망말도 많죠. 고물과 고유과 대책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근본적 방도가 없다. 근본적 방도가 없다. 대통령 경제사진 자리 아니다. 이런 것도 다 막말이고 우리 정권에서 인명한 인사를 바라면서 기자한테 삿대질하는 것도 막 망동이죠. 아니 어디 기자들이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거의 고압적인 말투에 반말 말투에 신경질 내면서 삿대질하면서 우리 정권보다 더 도둑적인 사람 어딨냐고 큰 소리를 치는데 어느 국민, 어느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기자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비판도 안 하던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도어 스태핑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더 잘했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아쉽고 저는 저희들은 그걸 강력히 비판했어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이나 수시로 서민들 만나겠다는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저는 지금도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주 안 만나니까 일명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달래거나 제대로 소통하러 제대로 대책도 안 나온 거죠.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경과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보겠다. 이런 이게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정치지라면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성동구청장, 종원호 구청장 송영구 후보가 참패했는데 거기서 60% 가까이 압승하면서 그 이유가 좋은 정책을 마인드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뭘 물어보면 본인이 직접 답을 다 했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콜백도 다 해주고. 네. 소통을 했다. 그런 정성, 소통. 이게 정치의 기본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단, 진보든 중도든 보수도 국민들에게 그런 소통하기 싫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라. 민생 문제나 민심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정치를 떠나라. 윤석열의 망언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 나는 지지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지지율이 떠는데 신경 안 쓴다는 것은 그건 자기가 대통령 안 하였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정치 안 하였다는 말하고. 당장 그만두든지요.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네드카드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빨간색 카드가 나오고 있었겠다. 옐로우 카드였죠. 그동안 저희의 현수막은 항상 이렇게 아니, 피켓 때 우리 어딨냐. 항상 피켓 찾는 노래예요. 항상 이렇게 옐로우 카드였는데 이제 지금 레드카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벌써 이렇게 붉은색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천만 원 주겠다 해놓고 600만 원 주고 그것도 130만 원, 130만 원 탈락시켰는데 소고기 사먹으니까 탈락시킨다 그러고 거기에 안철수, 공동정권이나 안철수에 또 마음이 또 나왔죠. 아, 전기수도를 너무 많이 써서 펑펑 써서 문제래요. 그래서 대책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미 다 아껴 쓰고 있어. 안철수 씨.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집집마다 가보면 우리 국민도 너무 그만 열받았죠. 실제로 옛날에는 막 머리 감고 그럴 때 비누지라고 그럴 때도 비누치라고 그럴 때는 말 물 틀어놓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요즘 비누 칠하기 전에 다 물 이렇게 닫아놓고 또 수돗물 조금 나오는 절수형 샤워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설치하고요. 특히 전기는 우리 국민들이 누진세가 무섭기 때문에 전부 다 멀티탭 같은 데 설치하고 빨간 버튼 다 누르고 일일이 끄고 코드 꼽고 이게 다 유행이에요. 냉장고 비우기도 유행해요. 냉장고를 비우면 밀수록 전기가 덜 들고요. 밥통 같은 게 전기세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밥통도 많이 비워요. 사람들이 밥통 안 켜놓고 밥통 오래 되면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밥통을 이렇게 밥을 퍼서 꺼요. 그다음에 그걸 냉동시켜놔요. 그래서 나중에 해동해서 먹나요. 이게 생활 속에서 다 유행하는 거예요. 다 아끼고 있다. 심지어 라면 어떻게 끓여 먹는지 아세요? 어떻게 끓여 먹나요? 라면은 옛날에 물을 끓인 다음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전력 소모가 더 심해지잖아요. 물을 끓이면서 동시에 라면 넣어요. 그러면 라면이 꼬들꼬들해지고 가스나 인덕션이나 전력 소모가 최소화되면서 왜냐하면 끓으면서 라면이 동시에 끓어지니까 라면 요리 시간이 짧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들고요. 그런데 라면이 이렇게 하면 더 맛이 없다는 소리도 있어요.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논쟁 중인데 어쨌든 저는 시간도 없고 전기도 아낄 겸 물을 올리자마자 라면을 같이 넣어요. 그러면 실제 한 2, 3분 정도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아끼는데 전력 수도 많이 펑펑 써서 문제나? 그래서 아껴 써라? 네. 안철수 의원은 그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산업용 얘기를 한 거다. 산업용 전기 아껴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지. 실제로 길 가다 보면 산업용이나 대기업용 전기나 가스가 너무 저렴해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 대기업 빌딩들 대규모 빌딩들 보시면 새벽인데도 화나게 켜놨어요. 자기도 홍보하려고 광고하려고 이게 문제 아닌가요? 오히려 가정용은 누진제 적용하고 비싸게 적용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4월달, 7월달도 모자라 10월달 돌린다고 그러면서 펑펑 쓰니까 문제다. 쇼고기 먹으니까 돈 줄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앞에 발언이 다 이어지는 맥락이 있는 거군요. 다 맥락이 있습니다. 남탓, 국민 탓을 하는 거예요. 전종권 탓, 국민 탓, 남탓. 그런 게 이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들은 아주 우습게 대책이 없다. 지주를 신경 쓰지 않는다. 소고기 먹으니까 안 된다. 물이랑 전기 팡팡 쓰지 마라. 아껴 써라. 니들이 맘만 잘 먹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된다. 이게 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말입니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박 기자님. 다음 주에 이대로 가면 다음 주 지지율 20%대로 갑니다.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망이지만 다음 주에 갑니까? 좀 더 힘줘 전망합니다. 지금 오늘 KSOI 조사에 34%대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지금 매주마다 5%, 10% 안팎씩 줄어들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 기조면요. 네. 20%도 가는데요. 도어 스태핑 오늘 중단한 거잖아요. 전격적으로. 저는 이것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봅니다. 아니, 그런데 그동안 여권에서는 도어 스태핑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발언들이 나오니까 도어 스태핑을 좀 줄여다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지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어 스태핑 이번에 안 하니까 이게 또 지지율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 전문가예요. 우리 국민들 이렇게 약주 한 잔 하신 자리에서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스포츠, 정치, 부동산 교육약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이 교육, 부동산, 스포츠, 정치는 아주 예민하면서도 국민들 모두가 모두가 전문가가 돼 있는 영역이에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기분 좋게 하다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도 했다가 여성들은 군대 축구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가, 반성도 했다가 그러다가 그럼 또 정치학이 교육약이 부동산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집값 폭락하고 있고 지금 거래 이런 이야기도 했다가 그래, 지금 집 싸지 말자. 빈내서 집사라는 윤석열을 꼬는데 문제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가 또 정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도어 스태핑은 형식적으로는 진일보한 거 맞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없앤 건 너무나 무모하고 엉터리였지만 어쨌든 도어 스태핑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망말, 망동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개선하고 그걸 사과해야지 도어 스태핑이라는 진전대 형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날마다 기자들에게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에 대한 답하는 그 형식은 좋다는 겁니다. 네, 형식은 좋다. 네, 그런데 거기서 망말, 망은, 망동으로 내용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면 도어 스태핑을 없앨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도 하고 본인들이 반성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연구를 해서 그게 김건희, 정치검찰 고물가, 고유가, 고안율, 고급례, 무대책, 속수무책 거기다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 엿을 먹이는 이런 황당한 상황. 거기다 반성을 하고 와라는 거잖아요. 대책을 가지고 와라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하든 삿대질을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윤석열 대통령 어디서 기자들이 국민들 대표에서 물어보면 어디서 삿대질을 하고 막 이렇게 자기야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하면 가버리고 잊지 마시죠. 그런 자세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와 내용을 바꾸라는 건데 형식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없앴는데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탓하는 거거든요. 지 잘못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기자들이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탓을 한 거예요. 질문할 때 보면 기자들은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 마스크 쓰고 있죠.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누구죠? 유일하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지만 마스크 안 쓰고 들어야 돼요. 선거 전에도 그랬었죠. 제주도에서도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것도 황당한 건데 이것도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종으로 제주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2월 5일입니다. 날짜도 안 내버렸습니다. 기자회견 토론에 몸이 아파서 안 간다고 거짓말하고 토론을 연기시켰잖아요. 파탄 냈잖아요. 그런데 알고 갔더니 그날 저녁에 제주도에 모 횟집에서 술판을 벌인 거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6명, 6명, 6명 쪼개기 불법의 시기에 들어가서 코로나 방역 위반 회식에 들어가서 원희룡하고 둘이 방을 세 군데를 돌았으니까 그때는 6명 인원 제한이었거든요. 8명 인원 제한 위반에 그다음에 쪼개기의 식으로 방까지 쪼갰기 때문에 불법에 술값을 윤석열 캠프가 냈기 때문에 향응 제공까지 되고 김영란빠 위원까지 된 거예요. 오마이뉴스에 잘 나가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제주 횟집에 실제 있었던 분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원희룡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밝혀내고 오마이티비에서 그다음에 제주 도경이 그다음에 제주시가 전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계속 단독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CCTV가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조치가 안 됐나요? 방역 위반이 인정돼서 식당 업체에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어요. 아니 식당 업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짓을 한 건 원희룡과 윤석열 그다음에 그 캠프 당시 대변인 이현순과 누군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거잖아요. 기자들도 잘못했지만 기자들도 주도하니까 간 거고 그래 놓고는 또 역시 남만 폐를 당한 거예요. 김건희, 최훈순이 잘못하면 항상 주변 사람들만 폐를 본 것처럼 그 식당 업주만 강력 경고를 받았다니까 방역 방역 위반 조치를 당했고요. 그렇게도 폐보를 받았고 아직까지 근데 제주 도경도 제주시도 아니 윤석열 원희룡한테 과태료 부과해야죠. 발열 체크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발열 체크도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들어갔어요. 제보 위하면 그럼 윤석열은 지금 과태료를 몇 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열받는 거예요. 구속처벌이 필요한 김건희 이슈인데 서면 조사해 주는 것도 엄청났겠는데 소환도 부릉을 해. 조사도 안 해. 그럼 지금쯤 체포돼야 돼요. 일반인이면 지금쯤 체포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때 저희 집에 경찰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심지어 수배당하고 코로나 도수팀의 얘기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우려 때문에 잠정 중단한 거고 이게 잠정 중단이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예방 차원의 중단 그러니까 그게 일단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거죠. 말도 안 되다. 본인이 망언 망말 망동을 일삼다가 온금익을 보면서 정말 내용도 형편없지만 자질이 문제구만 태도가 아주 안함은이고 오만방자구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개 빨빗 쳐드는 정치는 아닙니까 태도가 문제였고 삿대질하고 그 유명한 골프와 정치는 고개 쳐들면 깨진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했던 그럼 그 태도를 고치면 되잖아요 사과를 해야죠 기자들이 삿대질하고 사실상 국민들이 삿대질하고 국민한테 고함을 지는 거랑 다름없는데 사과는 없이 반성은 없이 기자들이 코로나 걸렸으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기자들은 마스크 썼어요 지마는 안 썼어요 그것도 지 잘못인데 남 탓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코로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요즘에 물론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났지만 그 정도 그걸 중단할 정도의 이기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당국에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안 나왔죠 일반 국민들이 달라진 게 없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들의 어떤 따로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 핑계인 거죠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이렇게 재생하는 거죠 그리고 같이 건강검히 건강검진 게다가 같이 충분히 건강검진 게다가 생각하는 동영상 뱅